. 재생시켰다 순순간 누군가가 비쳤다 누구지? 혁관 창고를 봐야겠지? 서쪽 혁관 오, 초록색깔에 뭐가 있는건가? 오, 메모장 1층 동쪽 이거 좀 다 넣자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해 6,3,2,1,1,7 메모장 이런거 상자를 아무것도 없는걸거야? 나가자 1층 됐다 어,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가 치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? 뭐지? 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어? 뭐야? 믿어가 나 때렸어 뭐야? 뭐하라는거지 이거? 어? 되어있구나 그럽저럽 인정해줄게 날 가둬둔대 백지 백지가 몇장 짤, 몇장 떨어져있다 잘 보니 돈은 1이라고 써있다 나가고 싶다고? 틀리면 뭐 손가락을 끼워버릴거지만 이 방 어딘가에 악보가 있어 찾아봐 악보가 있대 이 방 어딘가에 이게 뭔 개소리야? 이 방 어딘가에 악보가 있다는데? 이건 방 밖 어 뭐야? 뭐라는거야 이거 우리는 백이 있지 방안 어? 비행기 방에 우리는 백이 있지 어 모르고 나갔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 너보다 크다 방 피아노 전체가 악보 우와 정답이야 백지 뭐야 너 왜 여기에 있는거야? 어느날 말이야 어느날 말이야 그 아이의 손가락을 끼워버렸어 우연히 뭐야? 그래서 버려졌대 얘가 손가락을 다치게 해서 버려졌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법은 뭔데? 악기의 죄를 떠넘기는건 항상 우리쪽이야 이제 아무래도 좋아 이거라도 줄테니 힘내 어 남쪽 헛간 엿새를 얻었다 감사해 어 저주 뭐지 여기는? 잠깐만요 이츠비쉘 넌 크루에를 좋아해? 좋아해 정말? 크루에도 널 좋아해 한참 전부터 13페이지야 여러분 귀찮으니까요 북음 9를 재생시켜주세요 미미가 갑자기 와서 미미가 짜증나요 미미가 짜증나요 어떻게 해요? 방송해야되는데 미미가 들어왔어 9번 샤를노트가 여깄네 샤를노트 여깄어 어 사례사건이 일어났다 가이자는 12세 미셸 어 뭐야? 어 뭐야? 넌 누구야? 당신의 저주에요 슬퍼보이는 얼굴이야 강한 증오 형태가 돼서 나타났다는건가? 뭐야 악보를 찾자 악보를 찾자 아 미미야 왜 나 괴롭히니 미미가 여러분 저 괴롭혀요 어 북음을 완전히 꺼주세요 그래요 올라가면 되는건가? 어 여기 밖에 나왔다 이제 어 어 어 야상국 20번의 악보역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? 연주를 넣기 어 쇼스탱 20번 잠깐만 어 여긴 아까 거기잖아 크루의 회상 내가 내일 같이 공연할 사람이야? 마 맞아요 아 그래? 뭐야? 아 모르는 사이였던건가 원래? 크루의 아르덴이에요 크루에라 또 과거로 왔어 딴판이네 뭐지? 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크루의 아버지가 크루에? 내 방에 와보렴 아버지한테 끌려갔다 여기 설마 창고에 템도 없나?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애 아까부터 저랑 리허설을 할 이제부터 저랑 리허설을 할거에요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군 그럼 됐다 아버지가 나갔다 크루에 리허설을 끝내자 빨리 연주하고 그래 빨리 좀 끝내라 이것 좀 나 배고프단 말이야 지금 아니 한 끼도 안 먹었다 나 배고파 아버님 왜냐니 뭐가 아버님? 그야 너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정이었잖아 나 지금 배고파 그리고 빨리 리허설을 끝내고 싶거든 그리고 나 밥 먹고 싶어 어 알겠니? 나 배고파 베리 헝그리해 피아노 준비도 있지? 그래 가자 빨리 가자 어디로 가면 되냐 빨리 빨리 어디로 갈까? 나 배고파 지금 너무 배고파 아 나 배고파 너무 참으면 안 좋아 그래 나 지금 배고픈거 너무 참았어 너무 안 좋아 지금 빨리 좀 끝내봐 어떻게 좀 아니 뭐야 빨리 아 나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파 아버님께 불리지 않았다 그 덕분? 그런.. 그런 날 구해준걸까? 그의 연말은 나는 구해준걸까? 그의 연주는 슬픔에 가득 차있어서 내 마음에 기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와 연주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아버님께 해박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의 연주가 매우 좋아졌다 어 좋아졌다 그렇구만 좋아졌다 쿠루의 회상 저기 손을 잡아도 될까요? 상관은 없는데 왜? 아버지가 밑에서 올라오셨다 얼른 쿠루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고마워 어 뭐가? 공연 수고했어 부모님이 기다리신 건데 먼저 실례할게 잠깐만 저기 그냥 또 만날 수 있을까? 글쎄? 문을 열고다가 또 만나고 싶어 쿠루의 회상에 들어간다 쿠루의? 내게 아버님께 점하실 일이 있었던 건 이전에도 그게 한 번뿐이었다 그러니깐 나는 미셸? 구해줘 미셸 두 개의 검입니다 비밀번호는 TS입니다 그래요? 두 개의 검 비밀번호는 TS래요 어? 동영상인데 이제? 잠깐 동영상인데? 제목은? 쿠루에의 레키엠 쿠루에 레키엠? 다음날 어머니 쿠루에는 살아있어요 더 잘 bridges 베리베 이따 이따 나 그레이사 그레이사 수빈 몇개 몇개 그레이사 하나 하나 그레이사 뭐야 뭐지? 어 뭐야? 계속 나를 존먹어왔던 저주는 그때 마침내 내 안을 완전히 침식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내쫓아진 나는 그저 구한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쿠로에가 다 살해 왔다고? 미셸 넌 기억도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같이 공연했던 적이 있어 뭐지? 이게? 오 여러분들 글씨 보이죠? 원래 크루엣도 이쪽이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크루엣 그때부터 계속 늘 기다리고 있었어 크루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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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를 풀 수 있는 건 너뿐이니까 민폐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 저주를 푼 건가? 있잖아 나는 널 구하고 싶어 미미 난 너가 잤으면 좋겠어 제발 저쪽으로 가죠 미미야 저쪽으로 가서 자 미미야 저쪽으로 가서 자 빨리 자 저기로 빨리 움직여 신속히 이동해 자 자 죽여달래 크로에를 크로에를 죽이라는데 진짜 크로에는 그날부터 며칠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몸이 못 버텨 이대로 저주를 껴안는데 죽어버리면 크로에는 분명 악령이 될 거야 어 이 저택 자태가 저주받았대 이제 원래 크로에로 돌아갈 수 없어 똑같아 이게 뭔 내용인지 나중에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에 한번 게임을 해보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요 일단 계속 봅시다 영상은 어 내 저주가 사랑으로 바뀌어 정화되기를 6분짜리 영상입니다 크로에 내 연주가 정말 좋아 압축파일이 안 닫혀 새벽은 벌써 눈앞이니까 진짜 크로에는 저곳에 있어 저주의 원흉도 어? 저길로 나 또 가라는 거야? 설마? 나 저길로 가는 거지? 어? 예 피아노의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뭘, 뭘 눌러? 피아노 뒤에 버튼이 있다고? 피아노가 이거 아니야? 피아노 뒤에 버튼이 없는데? 아이고 어 여기 왔다 여기 아까 저주의 원흉이 저주의 원흉이 이 근처에 있지 않았나? 여긴가? 안 파지네 안 파지네 다시 여기로 내려가는 건가? 어? 여긴 아까 왔던 곳이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닌데? 반대쪽인가? 아무것도 안 캐지거든요? 아 반대쪽? 어? 아무것도 아니야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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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인형? 아 몰라 뭐지? 잠깐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자 맨 끝에 여기 여기 바로 밑에 이상한 나무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아닌데 여쪽이 여쪽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요쪽 맞는데? 여기 맞는데? 이게 맞지? 여긴데? 여기 맞지 않나? 어 근데 여기는 커맨드 블럭이 없어 요쪽인데 그럼? 요쪽 맞는데 요쪽 파면 되나? 오 여기 있다 오 됐다 오 됐다 붉은 액체로 글씨가 써져 있다 누가 좀 세이브 포인트구만 자동 tp가 아니구나 저주 저주 저주가 또 있다 어 그렇구만 저주를 푸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피아노 어 또 또 이상해 또 다른 애야 얄란 얘 아빠 아니야? 얘 아빠 얄란 아빠 아니? 아닌가? 얄란 아닌가? 아빠가? 크로에 저주래 앞으로 잘 기억해두도록 엄마 저주의 원형인 피아노를 부수래 아 뭐야 아악 뭐야 됐나? 아 방금 이게 저주였구나 어 이제 되는건가? 어 여기 용암이 떨어지고 있어 뭐가 떨어졌는데 나이프를 얻었대 숨겨진 작은 방의 열쇠 그봐 여기 숨겨진 작은 방이 어딜까 숨겨진 작은 방이 어딜까 여긴가? 어 더러운 인형을 진엔딩 투로 어 드디어 부적을 넣고 오래 뭐야 버튼 뭐 했는디 어디 야 뭐야 버튼을 일반부터 볼까 한번? 진엔딩에 뭐야 진엔딩 압축파일에 비밀번호 진엔딩 압축파일 진엔딩도 혹시 압축파일로 보는겨? 진엔딩 진엔딩 대사로 되어 있는데 구강 진엔딩 뭐야 뭐야 비밀번호가 안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뭔 그지같은 일이죠? 어 일반 엔딩 비밀번호였잖아 뭐 이런 개똥같은 이게 일반 엔딩이래요 일반 엔딩 뭐야 뭐야